새로운 만남들이 준비돼 있을 거고요. 정말 슈퍼스타를 뽑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반가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. 어서와. 전쟁이요. 별로였어요.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. 언제 본 것 같아요. 인생을 노래하셨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. 그게 인생에 불합격을 드릴 수 있겠어요. 제가 뽑고 싶은 사람 같고요. 하나 남은 자가 뽑히는 거죠. 30년 전 저희 어머니 기억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